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468페이지의 원가 방식에 대해서 원가 방식에 보시면 이게 가격을 구하는 방법하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구하는 게 원가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원가법이라는 건요 이 정의 내용도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대상물권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물권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교재를 보시게 되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갖다가 이 봉제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적산 가격 또는 적산 가액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거를 우리가 감가 수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가하라는 얘기는 감가 누계액을 구하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여기 감정평가에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있는데요 얘가 한 20년 전에 준공이 되네요 문제는 20년 전에 준공이 된 이 건물에 이 부동산의 그 당시에 이 건축 자료를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건축을 했을 때 그 건축 자료가 거래되거나 그게 남아 있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비용 산정이 문제 등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 평가사 입장에서는 얘를 무슨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감정평가 들어오면 다 기준 시점이라고 그랬죠 이 시점에서 이 건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0년 전에는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를 모르겠지만 기준점이니까는 지금 시점에서는 같은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때 만약에 얘가 5층짜리라고 가정하면요 같은 건물을 우리가 뭐 할 때 신축할 때 들어간 비용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5층짜리 건물 신축할 때 한 10억 들어간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은 신축이 아니라 중고잖아요 20년 된 그러면 신축에서 뭐 빼야 되냐면 감가액을 공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난 20년 사이에 감가가 발생했을 거라는 얘기죠 시간이 경과하면 건물 어쨌든 감가상각이 발생할 테니까요 그래서 감가액을 따져봤더니 한 4억 정도 되더라 그러면 이 현재 건물의 가치는 6억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때 얘가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20억에서 감가액 빼면 얘는 16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건축물을 지금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크면 클수록 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사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원가법에서는요 건물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가치는 별도로 우리가 따로 구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토지는 우리가 다시 생산 또는 재생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가법 자체는 건물 가치 구할 때 주로 쓰여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용 대상을 보시게 되면 주로 들어가는 게 건물이 있죠 건물 또는 기계류 이런 데 우리가 활용이 되는 것이 원가법의 논리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목적이 뭐냐면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먼저 구하고 여기에서 이거를 빼주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에 입각해서 뭐부터 우리가 구해야 된다 제주달 원가부터 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제주달 원가라고 명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제주달 원가라는 것은요 거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대상 부동산을 기준 시점에 있어서 새롭게 제주달 할 때 즉 신축할 때 필요한 적정 원가의 총액을 말한다고 그랬죠 제주달 원가라는 게 결국은 기준 시점에 있을 때 대상 건물의 신축 원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제주달 원가라는 것은요 거기 보면 대상 물건 가치의 상한선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신축을 할 때 10억 들어가요 감가가 4억이에요 그럼 얘 6억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격은 10억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죠 얘가 중고 건물의 가격인데 신축할 때 들어가는 것보다 비싸면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적산 가격은 제주달 원가를 상한으로 해서 결정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 종류를 보시게 되면요 복제 원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대치 원가라고 있어요 그러면 복제 원가라는 건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대상 건물 하고 있죠 똑같은 애를 그냥 그대로 짓는 거예요 그대로 옮겨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중고였기 때문에 얘가 신축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얘가 신축 건물이면요 그러면 얘가 10억 들어간다 그러면 얘도 그냥 10억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복제 원가는 주로 어디에 쓰여지냐면 신축 건물에 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대로 옮겨오는 개념이다 그런데 대치 원가는 주로 어디에 쓰는 거냐면 이건 유용성 측면에서 주로 오래된 건물에 이게 쓰여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능해서 지은 지 한 40년 50년 된 여기 만약에 초가집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초가집은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40, 50년 전에 이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얘를 지금 당시 기준 시점에서 지금 현재 다시 얘를 2021년도에 그냥 그대로 똑같은 형태로 짓는다는 거는 무의미하죠 만약에 새로 똑같이 짓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면 한 1억 들어가는데 40년, 50년 됐으니까 초가집에서 발생한 감가액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럼 감가가 9천 그럼 나머지가 천 이건 무의미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누가 초가집 지어서 살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평가자들은 얘를 현재식 주택으로 바꿔서 짓는다는 가정하에서 비용을 선정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는 거를 우리가 대치 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 건물은 그냥 그대로 옮겨오는 걸 가정해서 비용을 선정하고 지은 지 오래된 애들은 지금 걸 다시 옮겨온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지금 현대적인 상태의 건축물을 지어서 바꿔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도입한 게 대치 원가의 논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복제 원가를 구하든 대치 원가를 구하든 항상 여기에서는 이 시점 기준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제주도 원가를 구할 때도 기준 시점 그러니까 당연히 복제나 대치 원가도 무슨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제주도 원가를 얘기할 때 기준 시점을 뺀 신축 시점 이런 거 들어가면 다 틀리는 거예요 항상 기준 시점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 제주도 원가를 구하는 구성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거기 469쪽에 상단에 가면 양가로 3번에 보면 산정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산정 기준을 보게 되면요 이게 자가 건설을 했던 건물을 지을 때 도급 건설을 했던 간에 무조건 도급 기준이에요 이게 그리고 왜 도급 기준을 하게 되냐면 갭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건 이제 원가법의 논리는 뭐냐면 여기 현재 중고 건물이 한 20년 전에 중공이 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얘를 다시 이제 기준 시점에서 신축한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기준 시점에서 얘를 다시 신축을 할 때 얘가 비용이 10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감가가 발생했을 테니까 그래서 감가를 공제했더니 4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 현재 이 중고 건물의 가격이 얼마냐면 이게 6억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런 중고 건물과 유산회가 시장에서는 얼마에 거래되냐면 한 15억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갭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를 다시 짓는다고 가정할 때 이걸 도급을 준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의뢰받은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산정을 할 때 자기의 이익도 반영을 해준다는 얘기죠 내 거를 내가 지을 때는 비용 산정할 때 내 이익까지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도급을 주게 되면 이익을 반영해 주죠 그러게 되면 여기 10억에다가 플러스 한 3, 4억 정도는 더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비용의 크기가 얘하고 크게 차이가 좁혀지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급을 주는 걸 기준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주도 원가를 산정할 때는요 뭐를 꼭 집어넣어 줘야 되냐면 표준적인 박스에 보시면 표준적인 건설비 안에 수급인의 이윤이라고 해서 개발업자의 이윤이 있죠 이거를 꼭 집어넣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원가의 산정 방법이라고 있어요 방법은 우리가 글자만 따게 되면요 이렇게 이렇게 총구담배 해가지고 여기는 시험상에서 비용지수법 정도만 계산 논리로 나온 거죠 이거는 우리가 총량조사법이라고 해요 또는 총가격 적산법이라는 건데 건물 하나 지을 때 들어가는 모든 재료 있죠 재료에다가 수량 곱하기 단가에서 일일이 다 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제주도 원가를 산정할 때 건물 지으려면 시멘트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멘트에다가 시멘트에 대한 단가 있죠? 이거를 곱하게 되면 시멘트의 양에다가 단가를 곱하게 되면 시멘트에 들어간 가격을 우리가 비용을 산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철근을 썼으면 또 철근에 따른 수량에다가 단가를 또 곱해서 구하고 그러니까 모든 항목을 일일이 구해야 되니까 정확도는 제일 좋은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잘 안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성단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성단위법의 표현은요 부분벌 단가 적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는 중요 부분만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중요 부분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붕하고 외에 기초하고 벽면이 있죠 여기만 비용이 어떻게 들어갔다는 걸 세세 항목별로 구하고요 나머지는 중요 부분 대비 몇 프로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 부분에서 구한 비용이 가령 예를 들어서 3억이 나왔다 그럼 3억 대비 나머지는 한 50%는 할 것이다 그럼 1억 5천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비교법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그냥 뭐냐면요 기준이 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조는 평방미터당 150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뭐만 알면 구할 수 있냐면요 건물에 대한 연면적만 알면 구할 수 있죠 그리고 평방미터당 150만 원 이렇게 제시가 돼 있으면 곱하기만 하면 구할 수 있는 게 단위비교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비용지수법이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이거는 이제 시점 수정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확도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데요 그러면 여기서의 비용지수법을 적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거기 47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이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기 이렇게 해놨죠 건물에 평방미터당 제주달 원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20년 전에 중복된 5층 건물이고요 거기 보면 대지면적이 500이고 연면적이 1450이죠 근데 원가법이라는 건 건물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연면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450에다가 체킹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사비 내역이 나와 있죠 자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가 합하면 3억 3천인데 개발업자의 이윤이 7천이 있죠 이것도 우리가 포함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주도원가 산정할 때는 도급 기준이니까 그래서 공사비가 얼마냐면 4억이란 얘기죠 그러면 얘가 20년 전에는 얼마 들었다는 거예요 4억이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밑에 가면은 20년 전에 건축지수가 100이죠 근데 기준점의 건축지수는 145라는 얘기는 20년 사이에 물가가 45% 뛰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145 하면은 1.45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4억 곱하기 1.45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곱하시게 되면은 5억 8천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연면적인 1450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러면 40만 원이 나온다고요 평방미터당 이렇게 구하는 게 비용지수법에 놀려요 그래서 이런 요령으로 두 번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를 먼저 산정하고요 제주도원가의 개발업자의 이윤 들어가는 거 환정을 하고 이 건축비 지수에 대한 거를 지수로 수정하는 거죠 말 그대로 시점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1.45 있죠 그리고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오고 그럼 이거를 연면적으로 나누면 평방미터당 제주도원가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요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원가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감가액을 구하러 가야죠 신축원가를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기존의 중고 건물이 어느 정도 감가가 발생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옆에 471페이지 가시면요 감가 수정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제주도원가보다는 얘가 더 중요해요 원가법에서는 얘를 더 중시하는데 근래에 이론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 감가 수정이라는 건 뭐 하는 거냐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감가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제주도원가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신축원가라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뭐를 빼면요 감가액을 공제하게 되면 남는 게 그게 적산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적산 가격은 이게 중고 가격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축과 중고의 차이 있죠 이 감가액을 구하는 거를 우리가 감가 수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시험에도 한번 나온 게 뭐냐면요 감가 수정의 의의를 보시면은 471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제주도원가에서 공제하라고 돼 있죠 예 그런데 가산해서 이렇게 틀리게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줘야 되는데 이걸 더하게 해주면 틀리겠죠 그렇게 나온 적도 있죠 그러면 감가를 우리가 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감가 유인을 적용하는데요 감가 유인은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 이런 것 등으로 우리가 나눠질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대부분 연결돼 있죠 물리적 감가라는 거는 주로 시간의 경과 등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부동산 거래할 때 상태를 물어보죠 지은 지 몇 년 됐느냐 그걸 보면 대충 건물의 낡음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안에 있는 설비나 구조의 구식화 뭐 이런 것도 유추가 되겠죠 시간의 경과 등에서 나타나고요 기능적인 감가라는 것은요 거기에 따라 설비라든가 구조 있죠 얘네 등의 어떤 구식화 뭐 이런 것 등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능적인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왜 화장실 있잖아요 우리가 자변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자변기 안에도 보게 되면 쪼그리고 앉아야 되는 게 있고 편하게 앉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오래된 건물은 그게 아주 불편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 것들도 지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예전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현대식으로 바꾸려고 하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감가를 준다는 얘기죠 경제적 감가는 인근 지역의 쇠퇴 등에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학교를 보고 분식집을 했는데 학교가 이전했거라 그렇잖아요 공장을 보고 해서 이제 뭐 하숙집이나 이런 거 하려고 들어갔는데 공장이 이전해 버렸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돼서 발생하는 감가죠 그래서 물리적 감가나 기능적 감가는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치유가 가능한데 경제적 감가라는 거는 인근 지역의 변화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비용을 들여도 우리가 치유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나눠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리적 감가는 변동의 원칙과 연관성이 있고요 기능적 감가는 균형의 원칙과 경제적 감가는 적합의 원칙과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 요인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감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시면 감가 수정 방법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이게 방법을 보면요 내용연수 기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찰감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해법이라고 있고요 이걸 다른 말로 내구성 분해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씩 실하기 시작해요 왜? 들어오잖아요 조금 아까 제주도 원가를 구하는 게 총구담별에서 네 가지 있나? 그리고 끝나나? 그랬더니 여기 왔더니 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또 내용연수 기준법 안에도요 정예법이라는 게 있고 정률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으로 이렇게 세 분이 돼요 그러니까 종류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것만 있냐면은 이게 여기까지를 우리가 직접법이라고 얘기하고요 간접법에 가게 되면 시장 추출법이라고도 있고요 또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여기까지는 문제가 구성이 된 적은 없어요 여기까지만 언급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용연수 기준법이라는 거는 건물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 있죠 감가상각이라는 게 시간의 경과 더불어서 이렇게 일정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건물이 새로 지어졌을 때는 감가가 거의 발생을 하진 않죠 오히려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 감가의 정도가 더 심해진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매년 일정하게 줄어든다는 방법을 가지고 감가액을 구하는 애들은 현실적인 이 감가액을 조정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찰감가법이라는 걸 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찰감가라는 건 평가사가 직접 눈으로 관찰해서 현실적으로 감가액을 조정해주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평가사가 직접 관찰해서 조정하니까 객관적이겠어요? 주관적이겠어요? 주관적이죠 왜? 보는 눈에 따라 틀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 관찰감가법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감정평가서도 한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은 돼야 그래도 보는 이 관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정예법이라는 거는 건물 등에 우리가 활용을 하고요 얘는 주로 이 기계류 등에 얘는 이제 광산 등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가법이라는 게 건물같이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감가액을 구하는 게 예로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한 번을 딱 제외하고는 다 정예법으로 감가액 구하라고 다 출제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요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관찰감가법에서는 이게 주관적인 방법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될 거고요 분해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감가 요인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게 치유가 가능한 게 있고 비용을 들여서 치유가 불가능한 거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죠 얘는 치유가 불능인 것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항목별로 구한 감가액을 다 합쳐서 전체적인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위해 거 기준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그랬을 때 거기 472쪽에 보면 내용연수의 종류라고 해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내용연수가 있고요 실제 경관연수가 있고 유효경관연수가 있는데요 실제 경관연수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몇 살이지? 그게 실제 경관연수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런데 혹시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나이 입에서 젊어 보이시네요 이런 거 그런 게 유효경관연수예요 관리 상태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관찰감가법이라는 걸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얘기를 전해 듣기로는 지은 지가 한 20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가서 봤더니 거의 신축인 상태 같은 거예요 그거는 이 방법으로는 조정이 안 되니까 가서 직접 보고 그 내용을 조정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가면 내용연수 기준법에 보게 되면요 참고로 이 내용연수 기준법에 있을 때 여기서 쓰는 내용연수는 다 경제적 내용연수 기준이다 이게 옛날에는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명시가 돼 있었다가 이게 삭제가 됐어요 전문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은 어느 걸 해야 된다는 건 없는데 이론적으로 했을 때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방법 중에서 제일 먼저 정액법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니까 정액이니까는 얘가 뭐라고 했냐면 균등상각법 또는 직선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년에 감가액이 일정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정액법에 대한 부분을 감가액을 구하려고 그러면 거기 여러분들이 옆 페이지 473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매년에 감가액을 구하도록 돼 있어요 매년에 감가액은요 여기가 경제적 내용연수가 될 것이고요 제조달 원가에다가 1- 잔가율을 대입해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게 번거로우면요 제조달 원가에서 잔존같이 빼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매년에 감가액을 구하고요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것은요 이거는 매년에 감가액에다가 경관연수를 곱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 방법이나 정률법이나 이거는 다 알려줘요 경관연수를 그렇게 되니까 매년에 감가액만 구하면 감가 누계액은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거기다 만약에 적산 가격을 구하라고 그러면 적산 가격은 앞에서 배우셨지만 제조달 원가에서 이 감가액 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포인트를 항상 매년에 감가액 구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교재에 보시면 문제로 확인하기 주어져 있잖아요 분양면적 500평방미터의 매장을 손임분기점 매출 이하면은 기본임대료만 보유한다는 임대차의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문제 구성에 대한 부분이 비림대차라고 되어 있어서 예문이 이제 조금 수정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밑에 있는 박스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중공시점이 2009년이고요 기준점이 2014년인 건물이 있어요 기준점에 제조달 원가는 얼마냐면 2억이죠 그리고 경제적 내용 수는 몇 년이다 그 다음에 50년이라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럼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얘가 50년이고요 얘가 2억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잔가율은 몇 프로를 줬냐면요 10%를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1에서 0.1을 빼면 0.9잖아요 그럼 2억 곱하기 0.9 하면은 1억 8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1억 8천을 50으로 나누게 되면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잔가율이 10%라고 했잖아요 그럼 2억에 10%면은 2천이잖아요 2억에서 2천 빼면 1억 8천 나오죠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하게 되면요 얘가 360만 원 나오죠 그럼 매년에 감가액이 360인데요 그러면 여기 360만 원에다가 경관연수 알려준다고 그랬죠 거기 보시면은 중공시점이 2009년이고요 기준시점이 2014년이니까 5년이 경과했잖아요 그러면 5를 하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1,80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감가액을 구하라고 그러면은 1,800을 우리가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감가액을 구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만약에 혹시 적산가격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억에다가 얼마 빼면 돼요 1,800 그러면 1억 8천 2백만 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방법이 간단한 방법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방법에서는요 거의 이제 정예법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의 감가액이 균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밑에 가면은 정률법이라고 있어요 정률법이라는 건요 체감상각법 또는 잔고점감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애는요 그럼 왜 체감상각법이고 잔고점감법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정률법은 주로 기계류등에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부동산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매년의 감가액을 구할 때는요 전기말 미상각 잔액에다가요 상각률을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얘가 이제 근래 계산 문제 중에서 한 번 정도 인용이 됐는데 자주 나오는 애는 아니죠 주로 정예법을 기준으로 얘만 들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능해 들어서 제저원가가 1억이고요 그 다음에 상각률은 5%라고 가정하고요 경관연수가 3년인 어떤 기계류 또는 자동차의 감가 누계액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면 되겠죠 전기말 미상각 잔액이 일단 1억이죠 1년차 됐을 때 그러면 1억에다가 상각률이 5%죠 그럼 1억에 5%면 500이잖아요 근데 2년차에 상각이 들어가게 되면요 1억에서 500만큼 감가가 됐으니까 이때는 9,500이 되겠죠 근데 여기가 5%니까는 475만원이 나오죠 근데 3년차가 되면은 또 9,500에서 475만원만큼 감가가 됐으니까 9,025만원이 되죠 그럼 여기에 따른 5%니까 451만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는요 초기에 감가액이 제일 커요 가면서 감가액이 점점 줄죠 그 얘기는 잔액이 지금 줄어드는데 정률이잖아요 그래서 체감상각법 잔고정감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에 상각액이 제일 크고 시간이 견고할수록 상각액이 점점점점 줄어드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구하는 게 정률법이에요 그럼 이건 어디다 쓰냐면요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가져갈 필요성이 있는 물건이 있죠 여러분 자동차 아시죠 자동차가 신차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새로 차를 구매하셨잖아요 출고가 되는 순간에 걔는 가치가 확 떨어지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감가를 많이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기종이 계속 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감가의 정도가 심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게 정률법의 사고다 제목이 얘기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의 사고는요 여기만 매년 회수되는 상가객을요 외부로 운영해서 거기에 따른 복리에 따른 이자를 유발하는 게 그게 상환기금법의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요 제목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내용연수가 만료하는 때의 감가 누객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 계산의 이자 상당액을 포함해서 당의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그래서 상환기금법이라고 이렇게 명시한 건데요 엄밀히 말하면 상환기금법은 감가액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자본 회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 가게 되면 수익환원법에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 그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관찰감가법이라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내용연수 기준법에서 구한 감가액이 적정하지 못했을 때 얘를 가지고 우리가 조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평가사가 직접 관찰하기 때문에 주관성의 개입이 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분해법이라는 거 있고 시장추출법하고 임대료 손실환원법 정보는 참고하셔도 무난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475페이지 중간에 정해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을 정리를 해놨고요 그 밑에 가면 감정평가상의 감가수송하고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간단하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한 것도 그래서 이게까지는 너무 또 많이 정리하시면 이게 또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격만 하셔도 접근하는 데는 별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하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하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하죠